에어월렉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대요. 제가 오늘 봤는데 에어월렉스는 호주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송금 핀테크 기업이에요. 그런데 에어월렉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호주, 일단 호주가 베이스 캠프고 호주, 싱가포르, 영국에 있는 에어월렉스 고객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페이먼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에어월렉스가 제공하는 옵션이 60가지 정도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봐야 될 것은 에어월렉스가 리플의 오래된 파트너라는 거죠. 거의 초창기 파트너예요. 2017년에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때부터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XRP 넷자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을 하면서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기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한계점 그러니까 느리고 비싸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결한 기업이 에어월렉스입니다. 어떻게? 리플 넷자를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존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국경 간 송금의 단점들을 확 그냥 극복을 해버린 거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에어월렉스가 1억 달러 투자를 받았을 때 가치가 얼마로 평가를 받았냐면 55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이거든요. 이거 간단한 기업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간단하게 우선 어디 그냥 듣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를 수는 있는데 적어도 글로벌하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기업 가치만 놓고 봐도 저 정도고 이 기업이 이렇게 큰 기업 가치를 받으면서 여러 투자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들과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브랜드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혁신의 어떤 결과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런 혁신의 결과는 리플을 통해서 구축된 지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 비중은 모르겠어요. 에어월렉스가 리플렛저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전체 이루어지는 송금액의 규모가 에어월렉스 전체 송금 규모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적어도 에어월렉스가 국경 간 송금액에 있어서 혁신을 이뤘다고 하면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월렉스가 이렇게 카드사 그것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굉장히 어떤 규모와 브랜드와 의미가 큰 이런 카드사들과 협업을 맺고 있고 앞으로 이런 범위가 더 확장이 되고 추후에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이 더 보편화되고 더 적극화되고 오히려 이게 어떤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됐을 때 그때 리플은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이런 소식들은 참 언제 들어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어떤 XRP 차트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제일 재밌었어요. 다크 디펜더가 얘기한 건데 이제 XRP가 앞으로 몇 년 정도 예상이 되는 거대한 웨이브를 만들기 직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웨이브에 있어서 이제 출발선에 이제 쓰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 1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웨이브는 1.3377달러 여기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13에서 17달러까지 갈 거야. 그래서 17달러가 그랜드사이클 웨이브 첫 번째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자체가 좀 복잡한데 차트를 보면은 아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XRP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 2018년 고점 이게 3.4달러 고점이잖아요. 이때부터 2019년에 저항 트렌드라인까지 보면은 거대한 지금 대칭삼각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정고점부터 그 안에 지금 거대한 대칭삼각형의 지지 라인과 맞물려서 다시 작은 대칭삼각형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끝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성공하면 고꾸라지면 밑으로 빠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빠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거는 항상 2019년 이후부터 이 지지 라인을 지켜왔기 때문에 빠지면 바로 반등했어. 이게 지금 FTX 사태란 말이에요. 빠지면 바로 반등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라는 전제를 지금 뉘앙스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등을 할 거잖아요. 여기서 저항을 뚫고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이게 지금 1.3달러 1.3377달러 그러니까 1.4달러인 건데 빠져서 갔을 때 이게 지금 기존의 저항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더 큰 더 거대한 틀에 있는 대칭삼각형의 상단 저항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달러 부근까지 갔을 때는 다시 저항 맞고 0.5달러 부근까지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 라인 받아줄 거야. 그래서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2018년에 이 전고 이 부분까지 올라갈 거야. 이게 지금 3.4달러에 4달러 쌓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은 받겠지만 그때부터 간다. 어디까지 17달러까지. 시점은 언제? 2024년 말. 너무 재밌죠. 전 이 차트 자체가 너무 논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되게 뭔가 되게 많은 논리적인 팩트가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좀 자주 보세요. 자주 이렇게 좀 어디 저장 같은 걸 해놓으시거나 영상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자주 보시면서 어떤 이런 큰 틀에서의 패턴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위클리 차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차트에서 차트 하나 위클리 더 볼 건데 이거랑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지금 여기서의 저항선과 지지라인을 장기 지지라인으로 본 게 아니고 이쪽 이 저항라인 이게 제가 어떻게 지금 선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지지라인 그래서 하락쇠기 패턴으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JD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패턴 자체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저항과 하단 지지라인이 다르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작은 패턴 안에서 또 다르게 하나 하락쇠기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쇠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할 거라고 지금 이 사람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쏜다. 투덤. 언제 2024년 말이나 2025년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게 그거예요. 2020년 말에 시작한 이 하락쇠기 패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 2020년 말에 시작한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하락쇠기 패턴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대한 이동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연하게 희망회로가 아니고 이런 차트의 어떤 흐름을 논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정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한다. 이거 지금 되게 이 사람이 눈대중으로 막 갖다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때 저항라인까지 가는데 이게 딱 지금 이게 언제야? 2021년 이때 고점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왜 떨어지냐면 거대한 트렌드 상단 저항 여기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려있잖아요. 지금 이만큼이 열려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가능성. 물론 여기까지 바로 찍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왔다 왔다 갔다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이 하단 지지 라인은 받아줄 거야. 워낙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해. 봐봐. FTX 때도 여긴 받아줬잖아. 이게 0.28달러 겁니다. 근데 여길 받아줬죠. 어 0.28달러고 돼 있네요. 받아줬잖아. 받아줄 거야. 그럼 죽여 나간단 말이야. 어디까지 가냐면은 2018년 고점까지 가고 그때부터는 랠리 할 거야. 17달러까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차트적인 거에 논리성을 부여한 거죠. 저는 이래서 다크 디펜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처럼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 중에 티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차트만 봐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묻지마 묻지마 랠리잖아요. 막 30만 달러 간다니까 이래 버리잖아요. 차트 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있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안 해주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데 그냥 뭐 그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인데 다크 디펜더는 굉장히 전폭적이긴 한데 이렇게 차트 안에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요. 논리성과 그거를 딱 논리라고 얘기해줄 만한 팩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이런 분석들이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빵형 일정 아주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있더라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제 다버스 포럼에서 19일에 연설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술개척자 유니콘 부문에 이제 90개 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참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지금 리플 말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어쨌든 블록체인 기업 두 곳 중에 한 곳이 리플이고 전체 90개 기업 중에 한 곳 대표로서 지금 참여해가지고 다버스 포럼에서 연설을 한대요. 주제는 암호화폐의 올바른 균형 찾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빵형 또 이제 할 얘기 되게 많겠죠. 다버스 포럼에서 참 벌어지는 상황들이 다른 것보다 이제 이 시대의 변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사람들이 민간기업과 정부 그리고 NGO 어떤 기관을 더 신뢰하느냐 어떤 기관을 더 신뢰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민간기업들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정부는 일단 신뢰 대상이 들 수가 없죠. 지금 글로벌 트렌드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말이 안 되는 거고 NGO도 이제 진짜 시대가 바뀌었어요. NGO 자체가 정치화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NGO 자체가 이제 정치 세력화되는 경우가 되게 적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이제 체험을 해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이 시대를 혁신하고 있는 민간기업들 모든 혁신은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혁신을 방해하는 게 정부기관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 아니 민간기업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민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다보스포럼이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작년 다보스포럼이 이게 5월에 열렸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조지아 총리랑 우리 빵형 조지아 총리대요 면담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억지로 막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이 사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때 이제 조지아 정부의 CBDC와 관련해서 리플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조지아 정부가 CBDC를 한다 그러면 리플레처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지아 정부가 지금 오늘 발표한 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 CBDC 파일럿 버전 백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지아 정부의 CBDC와 관련해서 리플이 어느 정도의 기술 자문을 임의했을 가능성 조지아 정부가 백서를 발표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기본 플랫폼으로 리플레처를 활용하겠다. 뭐 이래버리면 이제 아주 긍정적인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작년 5월에 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조지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CBDC 백서 발표하겠다. 이런 발표를 오늘 했고 이제 갈링하우스 CEO가 19일에 다보스포룸에서 연설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상당히 교집합이 있는 소식들이 맞물려서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반갑게 느껴져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디벨롭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게 5월이고 지금이 1월이니까 불과 반년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사이에 조지아 정부에서는 이 CBDC 파일럿 백서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빵형 같은 경우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암호화폐의 올바른 균형 찾기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놓고 지금 연사로서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균형을 못 잡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또 썰을 풀어낼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해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